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저 저희가 허수라고 하는게 직각을 의미한다 라는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번째 요 복소수를 우리가 이제 그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타내는 방법이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거 이제 리얼남바고 요게 m리얼남바 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미의 점이 있어요 요 이미의 점의 값이 a 가 뭐 ab 라고 할까요 그러면 가로로 a 만큼 왔다라는 소리고 그죠 세로로 b 만큼 왔다라는 소리죠 그죠 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백타라고 했습니다 복소수가 놓은 백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ab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가로로 a 만큼 와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세로로 b 만큼 올라가니까 뭐가 놓으더라 a 가 놓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가 됩니까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이 나타나는게 실제로 어떤걸 의미한다 요 값은 가로를 의미하는 거죠 a 그죠 이 값은 세로를 의미하는 건데 b 인데 어떤 세로에요 이 가로와 세로가 그쵸 직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때 요 점에서 요 전까지 움직인 값이 뭐다 a 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미의 값 세타가 있다라고 하면 자 요 a 값을 나타내는게 뭔가 하면 요 값이 실수죠 그죠 요 값이 실수고 요 값은 허수죠 요렇게 나타낸다 자 요게 지금 뭐에요 직각으로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직각자표계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크기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도 밑변의 값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과 같다죠 그래서 이제 루트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크기는 그러면 이제 요걸 나타내는 방법이 직각자표계에서는 요렇게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감수계나 극자표계나 이쪽으로 풀라 그러면 세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타의 값은 제가 삼각감수 하면서 어떻게 푼다라고 하되요 탄젠트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다 아크 탄젠트의 a분의 b 그러니까 뭐다 가로분의 세로 혹은 실수분의 허수가 되죠 이제 그죠 이 말은 가로 가로라는 말은 실수라는 소리죠 이것뿐에 뭐다 세로 허수가 됩니다 이걸로 계산을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3,4,5로 나타났을 때 아크 탄젠트 3분의 4의 값이 얼만가 하면 그 53.13도가 나와요 그게 이제 고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 자체가 53.1도 요 자체가 시험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많이 푸시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두 달이 끝나고 나면 두 달 과정에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문제풀이 들어갈 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문제하고 일단 답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신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일단 수치들이 조금 외워져 있어야 되거든 기본 수치들이 외워져 있어야만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 조금 어려운 문제나 응용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 수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대다수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풀 줄 아니까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오지 뭐 이렇게 안 봐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수치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치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문제하고 답을 그냥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어떤 수치들이 나올 때 어떤 수치가 답이 되네 그러면 문제하고 답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어떤 수치들이 항상 세트로 움직이네 하는 감을 가지게 돼요 그 감들이 일단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공채시험은 첫 번째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자격성하고 가장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문제당 1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고 답을 달고 그거를 이제 또 마킹지에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검토도 해봐야 되잖아 그 시간까지 다 허비를 하면 실제로 한 문제당 40초를 넘어가면 조금 곤란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시간의 개념을 안 가지고 하시죠 그냥 풀 줄 알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다가는 공채시험 보러 가면 여러분도 그냥 끝장이에요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반 할 때는 제가 그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스톱워치 사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내 개인적인 노력이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정문용어로 도둑놈심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직각자표계로 나타낸 다음에 내가 세타를 구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세타에 대하여 나타내야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A는 절대값에 세타로 요렇게 나타냅니다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각자표계 혹은 극자표계라고 나타내요 그러면 요 값은 절대값에 의해 코사인세타 더하기 J의 사인세타로 나타냅니다 요걸 우리가 삼각함수계라고 합니다 지금 복소수 가지고 여러 개로 나타내죠 그죠? 여러 개로 교류해석을 할 때 이 여러 개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수 함수계로 나타납니다 A는 E에 J에 세타로도 나타내요 지수 함수계로 요걸로 풀대로 우리가 이제 그 가도현상 할 때 풉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아니더라도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각좌표계 그 다음에 삼각함수계 요 두 개 정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요 두 개는 요게 안 되면은 이제 교류는 이제 끝장입니다 아예 풀 수가 없다라는 게 돼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뭐 하는가 하면 전학 강화 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게 나와야 이제 나중에 역류를 주게 되면 역류를 넣어가지고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다 요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복소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까지가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나눠주는 프린트에 이제 제일 위에 보면 나오죠 그죠 직각좌표계 해가지고 나오고 극좌표계 해가지고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삼각함수좌표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죠 주로 뭘로 나타낸다라고 해 되어 있습니까 브라스, 덧셈, 뺄셈에서 주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나타날 때 요렇게 더하기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로도 나타날 수 있다 빼기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요때 요 더하기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상이라고 부르고 빼기로 나타나는 요걸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뭣도 알아야 된다 지상이 뭔지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전력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까지 알아야 되는가 하면 공액까지 알아야 됩니다 공액이 뭐다 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본문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본문에서 할 게 많아요 지금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 기초만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되어 있어야 본문 들어와 가지고 혼란이 더하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